너 지금 몇 시인지 알고 있나? 4시 8분 내가 녹화 언제 한다고 했지? 8시, 네가 4분 동안 통화를 안 했으니까 네가 지각을 한 거야 무슨 소리죠? 저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답니다 나도 준비 돼 있었어, 왜냐면은 왜냐면 롤 하던 거를 껐거든 아무튼 당신은 4분 지각을 하셨어요,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죠? 이게 너가 만든 거지? 녹화할 때 갑자기 이거 보이길래 뭐지 싶었어 그니까 좀 저, 네 만큼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그때 좀 돌려가지고 내가 대충 만들고 잡거든 야, 그럼 여기 위에 서봐 자 예 문제 들어갑니다 내가 평소에 유튜브 올리는 시간은? 한 8시에서 7시쯤 왜 잘하네 이번에 영상 업로드하는 시간에 한번 바꿔볼까 생각하는 중 아하 당연히 7시 이후쯤으로 해야 되겠죠? 그렇겠죠 왜냐면 내가 그 전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기숙사 학교도 가게 되면 그게 또 시간이 애매해진단 말이지 그렇지 학교 일정 때문에 그래서 한번 후보들 너랑 같이 정해보려고 11시 59분 일단 뭐 기본적으로 잉 1건은 그대로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제대로 지켜지고 있진 않지만 가장 좋은 거는 7시에 올려야 된다는 마인드로 8시에 올리는 게 맞긴 해 어 그러면 일단 후보에 이것도 넣읍시다 내가 방송을 많이 보면서 주로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게 있거든 이렇게 딱 무조건 딱 들어맞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한 이렇게 한 7시 20분쯤에 키는 경우가 많거든 아니면은 딱 시간 더 줘가지고 그냥 약간 또 이제 너처럼 이제 시간 없는 애들 한 10시에 끝나고 11시에 끝나는 애들 많단 말이야 그치 심지어 놀라운 게 난 야자가 있어 이제 그렇네 심지어 이거 선택형도 아니야 야자 어디 그 야자가 그 무조건 있다길래 어 이걸로 붙이고 놀아 이걸로 치라고? 칠만걸 그럼 지금 후보가 7시 7시 20분 8시 8시 20분 10시 아니면 아까 네가 말했던 이거 저거 어 11시 59분은 그냥 장난으로 넣어놓고 그럼 이제 이것들 가지고 한번 커뮤니티에다가 투표 올려볼게 이거 이거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 이거 나오면 뭐 이따 올려야지 야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화요일에 올라가야 되는 영상이 갑자기 수요일에 올라와 있고 이러잖아 영상 이제 오류 해결하고 올릴 강 1분이야 잠깐만 근데 이 영급이 영상이 들어가면서 이 영급으로 인해 저걸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마 몰라 어쩔 수 없지 그것은